초딩 때 온라인에 내가 쓴 글 지금 보니 완전 흑역사 어렸을 때부터 인터넷을 접하는 게 당연한 요즘 온라인에 나의 개인정보를 올리는 실수를 할 수도 있어 내가 사이트에 접속해서 바로 지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미 탈퇴했거나 계정 정보를 찾을 수 없다면 어떡하냐고? 자저금지 내 온라인 흑역사를 지워주는 지 우 개 서비스를 신청해봐 만 24세 이하라면 누구나 미성년자 시절 내가 작성한 게시물에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들어있다면 신청할 수 있어 신청은 개인정보 포털에서 게시물 주소와 함께 내가 작성한 글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고 결과를 기다려줘 해당 게시물은 삭제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처리될 거야 잘 모르겠다면 1대1 상담도 받을 수 있어 혹시 내가 올린 게시물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으로 인해 나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면 개인정보 포털에서 상담을 꼭 받아봐 지켜야 할 우리들의 개인정보 이제 지우개로 이불킥 그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